세계 굴지의 컴퓨터 회사인 IBM의 모토 혹은 슬로건이 Think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이어서 애플 컴퓨터의 역시 모토 슬로건은 Think Different. 생각하되 또 달리 한번 생각해보라. 자, 마찬가지로 교회나 학교에서도 세운 비전과 슬로건 모토들이 있습니다. 베델교회 비전은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임팩트였습니다. 아마 영향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앞 단어들을 따서 우리 베델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원국에서 졸업한 총신신학대학은 사당동에 있습니다. 그 학교는 교훈이 다섯 개나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목자가 되라.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이끌고 먹이는 목자가 되라. 그리고 학자가 되라.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가 되라. 다 신학교에 접합한 그런 모토 슬로건이라 교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한 가지가 아주 제가 젊을 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교훈이 신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가는 저에게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계속 목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나 철학을 지식적으로 수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떡과 그분의 하신 일을 전체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도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목회도 할 수 있고요 사역도 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놓고 우리가 하는 일이 늘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편범한 때로는 지겨울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뜨거움의 문제라기보다는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텀만 생기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숨은 우상들을 섬기는 데 굉장히 저희들이 익숙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보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할 위험이 늘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주역들은 사실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이 중직자들입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싸울지도 잘 모르죠. 자신의 뜻이 앞서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대교회의 모습을 잘 직시한 AW TORDS라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주 미국의 유명한 보금주의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금주의적 인본주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굉장히 보금주의적이에요. 설교도 보금주의적으로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가정생활, 부부생활, 아이들의 양육문제, 기업을 이끌어가는 문제, 비즈니스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AW TORDS는 보금주의적 인본주의라는 독특한 말을 사용하면서 현대교회의 병폐를 잘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도 믿음입니다. 본문은 길갈에서 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왕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캠핑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길갈은 열이고선과 불과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최종 목적지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가난전쟁 앞두고 어쩌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6년 내지 7년 짧게는 그렇습니다. 12년 이상을 싸워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감격의 땅이기도 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비로소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감격의 땅이에요. 1988년 제가 서울 올림픽 전에 미국으로 처음으로 요가길을 떠나서 그랜드레피스라는 미시간에 있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곳에서 앞으로 공부를 잘 해내야 될 텐데 외국인으로서 이제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루기도 했습니다.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을 때에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곳이 길가리입니다. 동시에 그 땅은 도전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쟁을 치루어야 해요. 무수한 일곱 족속과 열 점탕꾼이 그처럼 안악 자손들이 있던 땅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스스로 위축될 만큼 낙심에 빠질 만큼 무수한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은 그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에 걸쳐서 길가래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더듬어서 나눌 은혜의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단에서 가서 온 열두 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례를 행하는 일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이 일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열이고 성 싸움과 앞으로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일족의 하나님의 독특한 전쟁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땅에서의 열이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각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해서 이제는 맞서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들과 일들을 앞두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복을 함께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광야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록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이르기까지 길갈이란 의미는 오늘 본문이 보여지듯이 굴러가다예요. rolling down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길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때문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탤런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인도하신 것처럼 가난한 땅에서도 인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게 요소와서 4장 19절부터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열이고 동초 경계 길갈에 진심해 요소와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요하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말하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요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항상 경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200만이나 되는 물론 추청입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강불이 넘쳐날 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고 그 일이 성가시겠습니까? 그런데 6월절을 지긴 것을 보면 그때가 아마 오늘날의 부활절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요단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그 불어난 강물을 말리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된 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에 일종의 기념탑을 세우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이 가난한 땅 길갈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을 말리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딴 것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는 확신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정말 아름다운 부모의 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존 문제예요. 광야에서 죽느냐 사녀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아야 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가난한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진쳤다, 캠프를 열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장막을 쳤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숙이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었던 여성이라 그러죠. 그들이 걸었던 길 특별히 그들이 장막을 쳤던 캠핑했던 곳의 지명이 굉장히 우리가 바람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의 지명들입니다. 42곳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몇 군데만 몇 군데만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민숙이 33장 7절에 보면 믹돌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출애국기 14장에 그곳에서 되어졌던 일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믹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바로의 앞자에서 벗어나서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앞은 홍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발은 장막을 쳤 곳이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쫓아온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데려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그들이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말살을 시키려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분해찬 바루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픈 바다예요. 뒤돌아 서서 바루의 군대와 싸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몰살 당할 직전에 이제 그들은 노이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되는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GPS를 따라 나선 길을 가게 됩니다. 가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GPS를 의지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GPS 나오지 않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시는 동안 그런 인생의 길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가실 수도 있을 것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게 우리를 붙던 손 놓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길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만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33장 11절에 보면 신광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급히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양식을 많이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가지 놓은 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마 이집트를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신하의 반도 쪽으로 가보신 분들 아실 것이에요. 거기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두 번 다녀왔는데요.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 바로 이집트에 있는 호텔의 음식이 저는 가장 제 입맛에 맞고요. 후승했습니다. 과일도 얼마나 싱싱하고요. 채소도 싱싱하지 몰라요. 그래서 좀 매력적인 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먹는 것만큼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제 줄여 죽게 되었다. 굶어 죽게 되었다. 그들이 아우성골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어디서 만든 음식이에요? 세네갈산 갈치예요? 칠레나 페루에서 올라온 과실이에요? 필리핀에서 망고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 사는 인생인 줄 아는데 그래서 좀 사업이 잘 되다가 혹은 직장 생활에 성진이 되다가 뭔가 막힌 피고 잘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What is this?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저처럼 목해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만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돈 열심히 해서 읽어놓은 나의 사업 뭐 좋은 그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SAT 성적이 좋고 이것은 믿지 않는 이웃들도 다 좋아하는 것들이고요. 붙드는 것들이고요. 힘을 삼는 것이에요. 만나를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경험이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민숙이 33장 14절에 보면 이제 음식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애국의 군대도 쫓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광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항상 그들 앞에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강물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모이 말하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으로 내밀게 하고 치게 합니다. 반석이 터지면서 그곳에서 샘물이 나는 겁니다. 가장 신선한 샘물이에요. 안반수라고 그러나요? 정말 애병보다도 더 신선한 물이 터져 놓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의지하지를 못하고 딴 것을 붙들기 때문에 숨겨놓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는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했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엄청난 분이셨네요. 그렇죠? 엄청난 분이셨네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어디에서 자꾸만 우리가 실패하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도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죠. 그게 멋취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금주의적 미국의 최고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펠립 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길가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 베들교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수입요? 이리 다운타운 근처에 사시다가 얼바인으로 이사 오신 거요? 좋은 차로 바꾼 거요? 오늘 제가 세 군데 인용하지 않았어요? 믹돌 신광야 러비딤 그리고 어미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세명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뜨기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특별히 반석은요 고정된 반석이 아닙니다. 널 따라오는 인만두엘이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복원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복된 소식보다 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어드바이스가 없어요. 기쁜 소식을 날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진정한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소서 1장에 보면 이 가난한 땅에 대해서 주다라는 단어가 일곱 번 반복됩니다. 내가 주운 내가 주운 모세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 가난한 땅이에요. 이 주다라는 단어가 신명기에는 무려 서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들의 광양생활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혀 전쟁 준비를 하기에도 바쁜 칼을 갈고 국량미를 준비를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수와서 5장 2절 3절입니다. 그때의 요호께서 요수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심에 요수와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한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례를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2마일 정도 떨어진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을 갈고 군사훈련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칼을 갈아서 가난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부시돌로 자신을 먼저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란 것을 인치인 일종의 사인이오 세일 도장 찍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지우지지 않도록 남자의 양피를 끊어내면서 흔적을 남긴 것이 할래예요.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른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가난 땅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길들어져서 그들처럼 한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와 그룩과 생명을 지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백성이다. 그래서 할래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그림이 있어요. 다비시 골리앗과 싸울 때의 광경을 한번 떠올라 보십시오.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6규빗 정도 되니까 최소한 2미드 70정도 키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인이죠. 그렇지만 양을 치던 목자인 다비시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 없는 한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시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할 때 몸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사용했던 다나가 할래 없는 블레스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크기 이게 아니고 나는 할래 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그 당시 이건 모든 전쟁에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대신하여 능력을 잇고 만군의 여호와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는 끝까지 함께 싸운다. 야호와의 쯔바 어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비시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과 함께 싸우겠다. 할래 없는 블레이스의 사람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부른받은 백성으로 할래 받은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 오늘 이게 우리의 사는 방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더 잘 가는 칼 더 큰 칼 찬 당창 몸집 불리기 이게 아니에요. 정말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는 진정한 성령의 할래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래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잔 맥슈렐 목사님은 아주 재미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다비시 사용한 것이 무시해요. 그는 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사용했죠? 물멧돌. 물멧돌 또한 특별한 무기는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베냐민 집하 사람들이 물멧돌을 사용해서 무기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멧돌은 편범한 목자들이 양이 위험한 길을 갈 때에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던져서 육구리 같은 데 던져서 조심하라고 양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목자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편범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 물멧돌을 가지고 골리아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어디에 맞았죠? 이마에 이마에 그 돌이 박혔습니다. 잔마에셜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자 물멧돌을 사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싸울 때에 골리아셜 몸짓이 클수록 좋나요? 작을수록 마치기가 쉽나요? 칼을 사용하면 창을 사용하면 몸짓이 길고 흔히 바르는 린치라고 그러죠. 복싱할 때 그죠? 팔이 길어야 유리하잖아요. 짠타 간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세야 방패를 가지고 싸울 수 있죠. 믿음으로 한례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물멧돌을 사용하면 상대가 몸짓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아요. 6규빗이든 10규빗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삶의 지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 앞에 우리의 그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대항하려고 하니까 처리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고요. 낙심에 들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에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될 믿음의 사람들 길갈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례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슬 백성들이 가난 땅에서 살려면요. 이제 좀 더 익숙해졌던 것 좀 더 편했던 것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끼리는 모르지만 하란히 보실 때는요. 숨은 우상들이 다 있을지 몰라요. 팀켈런 목사님이 숨은 우상 네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했는데 화면은 뛰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인정받은 어프로버 인정받은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지 때로는 컴포트 좀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편한 것으로 항상 치우치는 우리의 그런 모습 때로는 어떤 파워 힘 그게 돈의 힘이든요. 어떤 권력의 힘이든 힘 어떤 건의 컨트롤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해야 돼요. 나중심적인 것 그래서 아무리 옳고 또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거지만 내가 싫으면 싫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의 그런 우상들이에요. 이런 우상들을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으로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인용을 할게요. 누가 보곤 17장 26절부터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로스의 시대 동일한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유는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인자의 때 마지막 때에도 멸망의 때가 되면 이러하리라. 그런데 아무리 보물을 열심히 보아도 멸망당할 만큼 굉장히 극악무도한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요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 시집가고 장가 들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멸망당할지 몰라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로스의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시간 마침 당장 비즈니스 청산하셔야 됩니다. 사고 팔고 유황불이 내릴 것보다 낫지 않아요? 집을 짓고 집 짓으시던 분들 당장 건축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베델교회도 여건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건물을 좀 지을 계획이 있는데 굉장히 고심하셔야 됩니다. 유황불이 내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사용된 다 동사들이잖아요. 조금 제가 어려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문은 헬러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특별히 반복되는 지속적으로 그 일만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에 미완료형이라는 동사형을 씁니다. 임퍼펙트라는 형인데 사용된 모든 단어들이 임퍼펙트형이에요. 이 말은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 다음 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이민생활 10년 30년 40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일을 한다고 멸망시키지 않아요. 이 일만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닥칠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깨어있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조금 더 난 수입이 아니에요. 조금 더 안락한 집을 구하고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이 자리까지 오늘 베델교회 이부예배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셨는가 내가 이제 남은 평생 사는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소명을 일으키고요. 그 뜻에 맞게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추중했던 나의 시간 나의 삶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민생활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저도 꽤 오랫동안 이민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년 살았어요. 정말 이민생활자의 그런 애환들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 아픔들 가정에서 생기는 때로는 자녀간의 그런 문제에서 생기는 고충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아예 키워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기도 때마다 하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민 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일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한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한례를 받으면 한 사흘쯤 지나면 굉장히 남자들은 발걸음도 옮기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방식을 따라하기를 원하세요. 위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기어코 우려라이금 찬양케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가 승리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확신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 공로, 선행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요소와서 5장 10절 10절의 말씀 한복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러오신 은혜의 섭리를 따라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바로가 끝까지 나와주지 않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을 당했지만 그래도 나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열 번째 재앙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과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성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건너뛰는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 건너뛰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것입니다. 우린 건너뛰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잇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할 것은 깊이 있는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현실적인 것이에요. 가능한 저는 이 믿음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역동직인 워킹 아웃하는 정말 움직이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보통 전쟁을 치르면 전쟁 전에 승리의 축배를 듭니까? 그러지 않으면 전쟁 후에 승리의 축배를 듭니까? 비주니스 개업하고 그냥 돈을 다 써서 잔치하는데 개업에 뵙대 말이죠. 사람들 다 먹고 이제 우리 사업 잘 될 테니까 진탕 우리 한번 잔치 부리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점심 식사 정도는 하시죠. 그런데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배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방 기념일이에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이제는 보지 않았느냐 가난한 땅에서도 그 능력은 예전이 유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 것이 되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애굽의 첫 아들 다 죽였습니다. 짐승의 첫 것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는요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짐승은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대신 속전을 내었습니다. 속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첫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의 첫 것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쓰다 남는 시간에 예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율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쓰다 남는 걸로 헝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의 하나를 소중히 선별하여 11조의 예문을 드리고 열의 아홉을 가지고도 열의 열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첫 것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젊을 때 다 이거 하고 말이죠. 다 죄송합니다. 그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도 다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성기자 좀 교회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하죠. 연세 드셔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가장 힘이 있을 때에 가장 머리가 빨리 돌아갈 때에 가장 우리의 입술이 떨리지 않을 때에 치맥기가 오지 전에 먼저 하늘 앞에 될 수 있어야 돼요. 주신 은사와 직분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의 첫 것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성리축배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메꾸자 합니다. 벤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찰턴 헤스톤이라는 남자 배우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주연을 한 배우입니다. 저 장면을 찍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전차 대회 말이죠. 한 3개월에 걸쳐서 저 장면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반복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연인 찰턴 헤스톤도 4주에 걸쳐서 전문가에게 말이 끄는 전차를 모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4주 동안 열심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전차를 끌 수는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감독이었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와서 찰턴 헤스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전차 모는 법은 알게 되었지만 이 실력 가지고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전차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때 와일러 감독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냥 경주에 참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극본에 따라 당신을 어떻게든 이기게 할 거요. 그러니까 찰턴 헤스톤 주연 배우의 맞잡는 실력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극보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곳까지 이 것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베델교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아프리카 외지에 살든 어디에 살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만세 반석이 있습니다. 이 베델에 정말 하나님의 지구로 삼은 이곳에서 늘 평강과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고 힘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의 일 열심으로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